나는 솔로 18기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영호는 함께 차에 탄 정수계 벨트를 갑자기 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느리게 보면 영호가 정수계 신체를 살짝 터치하면서 배를 쓰다듬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는데요. 해당 장면이 주목받으면서 과거 영호의 보라카이 영상 또한 재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영상에는 보라카이 헌팅 맛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영호가 다른 여성과 신체를 밀착하고 춤을 추는가 하면 무대 스테이지에 올라가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데이트 도중 갑자기 영호가 정수계 벨을 쓰다듬는 장면과 함께 재조명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요, 영숙과 현숙은 이날 영수를 선택해 2대1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영숙은 이날 아침에 영수가 상철과 데이트를 나가는 자신을 배웅해 주지 않아 굉장히 뾰루퉁해 있는 상태였어요. 데이트 도중에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러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현숙은 영숙에게 앞자리를 양보해줬는데 영숙은 갑자기 영수한테 미안하다면서 잦은 스킨십을 보였는데요. 현숙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순은 이날 영식과 데이트 도중 오빠로 안 보인다고 말하는가 하면 데이트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영식과 데이트는 좋았지만 조마조마한 게 있다면서 또다시 MBTI를 운운하면서 T성향의 영식을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옥순에게 굉장히 열심히 맞춰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요, 예고에는 광수가 자고 있는 영자를 깨워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던 도중 광수가 우는 척을 하다가 영자를 힐끔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소름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18기의 최종 선택에 궁금증이 더해지네요. 마지막 문화 감사합니다.